잠먹겟읍니당 저녁때문에 칼국수 손으로 찹쌀떡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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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끝 엑소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네 근데 여기가 진짜 국물이랑 이런게 맛있어 막 묵은지도 들어있어서 묵은지 아니 우거지인가 이거? 우거지야 김치 우거지겠지? 김치가 아닌가 아 소주 한잔 많았다 난 소주를 안먹는 사람인데 이런거 먹으면 참 소주가 먹어보고 싶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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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좋겠다 주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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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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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